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져 내일 아침 출근길 운전에 주의가 요구됩니다. 전주기상지청은 도내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6도에서 3도 분포로 오늘보다 6에서 7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지는 데다 밤사이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어 도로가 미끄럽겠다며 출근길 안전운전을 당부했습니다. 또 내일 오후부터는 도내 서해 인접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겠으며 한파 역시 이번 주 내내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. 한편 완주 소양에서 진안으로 향하는 모래제 구간도로가 낙석으로 인해 오후 6시부터 통제되고 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